목포 원도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서울 남부지법 평사사 단독은 12일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함께 기소된 당시 보좌관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다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청소년 쉼터 운영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. 손 전 의원은 1심 선고가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